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기도에 함께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했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다가 법계를 앞장세워서 갔다가 법계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걸 보고 이 법계를 되돌려 보내는 그래서 귀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법계가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계를 쳐다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법계를 본 것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이게 그때 그 쳐다보고 이 법계를 들여다봤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법계는 기략여아림이라는 그 1절에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기략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지역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그게 누가 더 주관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불레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 꼭 이런 휴전선 거기에 비무장지대 같은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곳에 이게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법계는 성막이 있었던 신로라는 성업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못하고 기략여아림이라는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그마치나 몇 년이요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라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보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뭘 했느냐 하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략여아림에 이 법계가 머물러 있고 아니 우리 땅 깊숙한 곳 신로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년 동안 뭘 했느냐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한번 예전에 오래전에 이 사무엘상 7장을 수요일 날 한번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나하라는 이스라엘 말인데 원래의 뜻은 사모하다라는 이러한 뜻보다는 애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략여아림에 있는 그 법계를 볼 때마다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마음을 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이거를 20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 변방에 법계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이렇게 애통하고 정말로 내가 뭘 잘했는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미 그 사람과 그 민족에게는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회복이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절대로 애통함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모두가 피곤해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자고 모였다는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애통을 해야지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애통을 이미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얼마나 했느냐 20년을 했어요 그러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한 번 나를 장했는데 이때 미스바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아 다 모여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르 모여라 미스바르 모여라 우리 9월 23일 7시 30분에 다 여기로 모여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니네는 모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물론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막 속에는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것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애통을 원하는 거예요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애통과 회개 회복으로의 기도잖아요 마스크 단지 하시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소리 내서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저같이 얌전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 같이 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적극적인 애통함이에요 그럴 때 적극적 애통함 속에서 뭘 하느냐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할과 아수록 신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는 이 적극적인 마음 우리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용 쓰려고 했던 거 내가 뭔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 이렇게 잣대로다가 있던 거 이런 거 오늘 이날 미스바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어 어머니 내가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썼습니다 하는 게 오늘 3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이전에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바할과 아수록에 기웃거렸던 거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20년 동안도 그래 왔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미스바로 같이 모이자 해서 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이 성에 미스바의 이 기도가 가지는 의의는요 이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6절에 보면 물을 기러 여우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요 물을 부어 확 쏟아붓듯이 자신들의 마음의 전부를 가지고 내 온 마음을 이제는 나누었어요 전에는 절기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면 여우와 하나님께 그리고 평일날을 살아갔을 때는 바할과 아스다로 신에게 다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만큼은 온 전체를 한 군데다가 쏟아붓는데 오늘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우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만큼은 이날만큼은 미스바에 모인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다 쏟아놓겠다는 이런 결심과 이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7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을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요 사사시대를 건너오면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문화권과 통치권에 다 지배를 받고 왔어요 오늘 그럴 때 자기들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하는 게 뭐냐 정치, 종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블레셋이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 내려놓음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가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뭔가 거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지금 하나로 뭉치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가 있습니까? 가서 생중계를 합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뭐가 때로 모여서 지금 뭔가 모이고 있어요 그거 말 전하는데 왜 모였는지 듣기까지는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리씩을 듣기까지 한나절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은 뭘 생각했느냐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라가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좀 우리를 밀어주시고 회복도 빨리 주시고 우리도 좀 일치월장 성장하는 것도 주셔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오해를 한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더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미스바 재단에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불이 타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너무 가까이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사무엘은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불을 짓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철무장한 철로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아주 득이 양양하게 미스바 산지를 향해서 점점점점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했으면 당장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들은 제사드릴 거 드렸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다 했고 기도할 거 했고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의 무리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보면은 큰 우려를 바려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움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블레셋 쪽 속의 영역권 이 통치하는 영역권을 확 서쪽으로다가 확 밀어버려서 더 이스라엘이 거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애통하니까 이거는 내 백성이 나를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미스바의 이 운동 속에 기도 운동 속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모인 것 속에 문제가 더 크게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점령하지도 않았던 그 영역까지 더 넓혀지는 일이 벌어지고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도를 치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만 잘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 할 때 도우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뭐 할 때 도우셨어요?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런 내 지금 부르짖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미스바의 이 기도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했고 미스바의 이 기도가 영역을 넓혀가게 했고 미스바의 이 기도가 블레셋을 잠재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시작이에요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될 영역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기 시작하는 키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미스바의 회계 운동 기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회복의 시작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